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최진수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. 지금도 오연규 왼발 있어요. 오연규 왼발 크로스에 올려줬습니다. 펀칭 뒤쪽으로 흘렀어요. 지금은 파울이 선언 됐습니다. 아 두 단수가 겹쳤는데. 네 근데 지금은 김덕수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진수가 왼쪽으로 빠르게 밀어줬고 오연규 선수의 크로스에. 아 지금 두 단수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지금 이용혁 선수로 보이는데요. 네. 다행히 일어났습니다. 계속해서 전방쪽으로 한 번에 보내놓는 킥을 시도를 하고요. 뒷공간 재종현이 나와서 걷어냈습니다. 그런데 뒤쪽에서 후방에서 좋은 킥이 나왔고 재종현 선수가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걷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.